지난달 초대형 태풍 흰남로로 철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이 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에 지정됐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되고 각종 금융지원을 비롯해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도 추진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로로 인한 포항 철강 기업체들의 피해는 공식 직계로만 400여 건의 1조 348억 원. 여기에 조업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과 연계 하청업체 피해 등 간접 피해까지 더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냉천 범람에 따른 침수로 가장 큰 피해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완전 정상화는 빨라야 연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같은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간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또 기업 위기 극복 지원과 철강공단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연구개발과 사업화,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도 추진됩니다. 기본적으로 17개 사업에 6,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포항시와 경북도 등은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막대한 태풍 피해 상황을 산업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에 알리며 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피해복구 지원이라든지 또 R&D를 하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피해 기업들이 초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보존이 돼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한편 산업위기 선재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고 포항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HCN 뉴스 장혜수입니다.